뭐 따로 얘기하면 되죠 뭐 비글즈 비글즈가 또 중요한 거야 어 야 왜요 어? 어 그래 오 형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거는 아 그 따로 얘기할게요 팬들이랑 얘기하는 거 좀 따로 얘기할게요 아니 여기 왜 왔어 이 미친 새끼야 뜬금없이 몰라 이 개새끼야 나도 자고 있는데 오라 했어 레알 뜬금없는 게 나는 몰랐는데 남순이 형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한 거 어 뭐야 이 양반은 뭐야 야 니가 여기 앉아 어 아 오늘 힘드네 아 진짜 황당해 죽겠네 진짜 어 형 안녕하세요 요즘 살만하냐? 어 뜬금없이 아니 뭐야 레알 빨리 오네 강남에서 대기했으면 좋겠어 아니 방 상황을 보니까 남순이 집으로 와야 될 거 같더라고 와 말을 하고 좀 오시죠 야 얘는 말하고 왔냐? 아니 나도 말하고 왔냐 너도 웃기게 미친 새끼야 넌 나갔잖아 어 나도 나갔는데 아니 얘는 다시 들어왔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것만 하는데 솔직히 나갔는데 갑자기 어제 어부 지르로 좀 됐긴 됐지 얘는 들어왔어 철구가 불러가지고 무릎 꿇었어 얘 앞에서 그래서 들어왔어 그럼 철구 형이 또 남순이 형한테 무릎 꿇는 건가? 이거 어떤 느낌인가? 자존심 상한다 상한다 하는데 소룡이를 내가 봤을 때 소룡이를 좀 저기 하긴 해 제일 챙기긴 해 왜 하냐고 개새끼 말을 해 나도 몰라 이렇게 사다가 일어나 해가지고 방송경 해가지고 온 거야 개새끼야 근데 니 집으로 오래 너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게스트 방송 아 게스트 방송? 근데 요즘 너 약간 솔방 공포증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원래 솔방을 잘 안 했어요 원래 이게 인식이 잘못 박혀있는데 솔방을 안 했던 사람인데 자 일단은 목소리 잦다고? 철구 오고 있어 오고 있고 근데 이 양반도 대단한 게 이제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바로 뛰어오네 원래 라면은 집에 이따가 그냥 왔겠냐 딱 보니까 상황 보니까 딱 가라 이 말이지 이 형은 역시 잘하시긴 한다 원래 라면은 이 양반 이제 집에서 딱 출발해서 와가지고 욕 처먹거든? 욕 안 먹으려고 바로바로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욕 먹어 오늘도 욕 먹을 거야 이따가 소신발언은 바로 욕먹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늘은 소신발언 좀 해줘야 돼 솔직히 맞잖아 다 해? 소신발언 하고 나는 솔직히 너네를 솔직히 존중하거든 너네를 나는 너네를 존중하는데 일단 소룡이가 들어기 때문에 너도 들어와야 돼 다시 하자 뭘 자꾸 저기를 해 갑작스럽긴 해 아니 왜냐면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 나갈 사람 나가라 해가지고 나도 나가고 집에 바로 갔잖아 욕 존나 먹었잖아 맞지? 솔직히 남순이도 욕먹고 너도 욕 존나 먹었잖아 저도 욕은 좀 먹었죠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약간 좀 그때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잖아 작별을 좀 이렇게 조기졸업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그냥 저기해 주는 느낌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욕을 너네들이 좀 많이 먹었죠 아무래도 쪽지가 많이 오고 저는 전화번호가 까 있어가지고 먹을 거 예상했는데 다 이상했었어? 당연히 갑내해야 되고 들어갈 때도 욕 먹을 거 예상했고 나갈 때도 예상했는데 나는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새벽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주작이냐 아니냐 비글쩍 안 들어가면 네 집 지금 당장 찾아간다 난 너를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너 나가고 나서 벙찌긴 했지 나도 조금 부담 앗살이 뭐 남순이야 뭐 워낙 자기 그게 저변이 있고 어? 자기 그게 있으니까 어 소룡이 뭐 근데 소룡이는 좀 진짜 좀 나는 좀 이해가 안 갔었지 사실은 아 나도 근데 나도 철구 형한테 난 미리 말했었어 부담스럽다고 전화로 그래가지고 형이 편하게 해주신데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오라는 거야 전화로 누구 진동은? 누구 진동은? 누구 진동은? 누구 진동은? 어디서 오는 거야? 내꺼는 아니야 어제 하루 쉬었지 쉬니까 얼굴 좀 많이 폈네 피부도 좋아지고 많이 자야 돼 확실히 맞지? 너나 열심히 해 시발년은 좋은 얘기를 해도 지랄하고 나쁜 얘기를 해도 지랄하고 어떻게 해야 돼 시발년아 지금 나 그것도 아직 해명 못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나 내 팬들하고 아직 그것도 해명 못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어떤 거 해명하려고? 어 이소리 형이 얘기하는데 이해라도 하긴 했는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아 왜? 너 쉬어가지고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이 새끼는 이상하다 아니 이 형 내가 봤을 때 부담감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형 말대로 얼굴 많이 폈어 지금 꾹꾹 있잖아 원래라면 여기 다 끄었었고 어제 뜨만 보낸 거 아니야 어제? 어제 뭐 했어? 어제 잤어 집에만 있었어? 얼굴 왜 이렇게 귀엽지? 원래는 역겨웠고 원래는 쭉제비처럼 역겨웠는데 오늘 진짜 귀여우시네 오늘 좀 잘생기긴 했다 십새끼 이거 어? 맞지? 관리 받았어 뭐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 해명하라고요? 뭘? 그래 어제 뭐 했는지 해명 좀 해봐 어제 시발만 있었어요 왜셨어 어제? 아 그래 얘들 얘기는 다 똑같아 그래 뭐 했다 됐어? 말 안 하고 했다 그냥 이제 했다 그래 그냥 난 다 했어 뭐 했어? 누구랑 하고 몰라 그거 얘기하고 다녀 그래서 야스 파티 했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표정 좋아졌네 우리도 커피 좀 주세요 아니 형 근데 철구 형이 이제 그냥 일부러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일부러 나가라고 했잖아 우리가 나갔잖아 이게 다시 모으는 것도 철구 형만의 스토리인가? 난 X같은게 너희 딱 갔잖아 그러고 난 등 벽 보고 있다가 다 나가가지고 좀 벙쳐갖고 있는데 너도 나가세요 너도 나가 난 X발 난 자리를 지켰는데 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 개 짜증 났어 그때 진짜 너희 진짜 왜 나온거야? 나도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민폐가 될까봐 아직 부담도 스럽고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배불렀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박수칠 때 진짜 민심을 민심 대통령 아니야? 민심 어떻게 진짜 너무 민심 잘 챙겨 진짜 뭘 또 민심 신경을 가르쳐주면 안돼? 너는 민심 신경 안쓰는데 민심좋고 신경쓰는데 민심 안좋고 맞아 니 와쿠가 그래서 그래요 와쿠 성격을 하세요 니 와쿠 때문에 그런거라고? 아니 그래? 맞아 형 형 형 없거지 아니 근데 아니 형 근데 철구형 오시면 형 철구형이 도우면 오면 할 얘기 다 하고 그게 만약에 습득이 되면은 이제 나도 할 수 있는거지 아니 비글젤을 하면서 아프리카 시청자 많이 도움되고 나도 이렇게 등판이 올라갈 수 있는데 등판이 되긴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나는 이제 뭔가 안맞는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결단을 내린거지 솔직히 난 소신발은 좀 할게 그게 아니면은 안 바뀔거 같아서 솔직히 난 소신발은 할게 너네 둘 다 변절자 새끼들이야 왠줄 알아? 너 시발 지금 유튜브 조회수 나가는거 봐봐 네네 너 그게 누구다 니가 부담스럽다고 니가 그렇게 내팽겨질 만한 니가 그런 위치야? 시발야나? 그리고 너도 너 그리고 철구한테 항상 뭐 나 진짜 나락일때 철구가 내 머리끄댕이 자꾸 끌어울렸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나가는게 맞냐? 이 개새끼들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닥쳐 토큰 원투새끼야 이 새끼는 어이가 없는게 와 나 진짜 근데 우리도 뭐 당연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필요해 근데 변화는 필요한데 안 변화하니까 이 변화를 좀 느끼게 나는 나 나갔는데 성태가 뒤에 내가 먼저 나갔는데 성태가 뒤에 따라왔어 응 그럼 이 새끼가 따라오더라? 어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을 한거고 근데 끝나고 이제 얘기도 안하고 집에 바로 갔잖아 알지 형 바로 가고 형들이랑 똑같잖아 아니 나는 니가 부담스럽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그치 너 지금 유튜브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 그 놈의 유튜브 유튜브 좀 그만하고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랬다고 오빠 이 지랄을 이 지랄을 하는데 뒤에서 전화나 이런걸로 유튜브 얘기 상담 제일 많이 해 이 시발년아 니한테 궁금해 청정하지마 개새끼야 니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형은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도 뭐 부담스러운걸 뭐야 아 근데 나는 이 형은 인정하는게 맨날 타이네롤 먹었어요 인정하시죠? 난 그런거로 아 그런거를 얘기하면서 시청자한테 이해해달라는건 좀 그렇고 그냥 그거지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을 자꾸 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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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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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그거 공감해 솔직히 남순이가 솔직히 컨텐츠 좋은데 잘 짜고 자기도 느낄거야 나는 여기서 내가 맡은 역할이 컨텐츠적으로 멤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맞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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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자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갖다가 내면 무슨 부장님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시 써와 다시 써와 하면서 기획안 기획안 가져갔습니다 다시 써와 이게 기획안이냐 하고 찢어버리고 항상 그러니까 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받은거야 회사 내에서 그래서 그런거지 그게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안되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 빠다리가 나면 빠다리가 나고 나면 이제 나도 방송키가 좀 두려운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거고 여행방송 얘기를 하시는데 여행방송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도 있는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찌보면 그걸로 이게 또 스토리가 된거니까 어 어 설마 여기까지 내다보신겁니까 와리온킹남순 네 여기까지 내다보신겁니까 뭘요 탈퇴 그거 아니 그 여행방송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아 여행방송은 제가 잘못됐죠 어 설마 그거면은 진짜 이 새끼 정말 천재야 천재 아이큐 200이야 어 근데 이 형은 지금 약간 지금 철구형 오는거 부담스러워하는거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아니야 아니 아니 얘기를 좀 안한거 같은데 아예 그 이후로 철구랑 전화했어? 전화 안했죠 그래 이게 좀 약간 오랜만에 본거고 하니까 어 서먹서먹하지 나도 지금 방송 갑자기 켜가지고 나도 약간 뭘 해야되지 뭔 얘기를 해야되지 뭔가 얘기 오고 간게 있으면은 그러겠는데 갑자기 멍하네 아까 바로 오니까 원래는 형은 지금 물타기 좀 하지 말아주시고 뭘 해체입니까 지금 와가지고 해체건 뭐건 철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좀 멤버들이랑 나눠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예 음 말씀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해체 해체 하시는데 일단 철구 형님 오시면은 뭐 남순이 형 생각이나 들어보면 되는거 아니야 어찌보면 그것 때문에 여기 온거 아니에요 맞지 맞지 좋겠다 왜와 어? 아까 나 그 얘기 좀 약간 그랬거든 담배한댐 피고 올게 담배한댐 피겠습니다 네 창현이 형은 지금 뭐하고 있지? 창현이 형 뭐하고 있어 봤어? 리니지 하고 계신거? 아니 창현이 형이 비글즈인가요? 죄송한데 아 요즘 시발 존재감 존나 없긴 해 진짜 너무 뭐 그러니까 너무 리니지에 빠져있어가지고 좀 그게 있긴 해 여러분들 인정? 창현이 형이 요번주는 바쁘셔가지고 좀 그러시긴 한데 음 그래도 그때 있으셨으니까 어 일단 여러분들 저희끼리 저희 셋이 있는데 저희끼리라도 오디오를 채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구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형 진짜 당황한거 같은데 남순이? 어 오바가 아니고 이런 얘기도 될까? 왜 어쩔거야 아 그건 맞지 어쩔거야 철구 형이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고 나면 서로 서먹서먹해지니까 오늘 만나갖고 아싸리 저기하는게 맞지 맞잖아 여러분들 네 네 그건 맞는거 같아 왜냐면은 지금 철구 형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방송키고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야 철구 형이 갑자기 나도 좀 담피고 싶은데 철구 오면은 그때 담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엇가 좀 천해주세요 여러분들 엇가는 하지 말아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좋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진짜 저희처럼 너무 자주 모인다 이게 조금 어찌보면 양날의 거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솔직히 그래요 우리 비글즈 시작하고 나서 두세달간 네네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장점도 좀 봐주셨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너무 자주 모이는게 그게 도구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남순이나 성태나 솔직히 좀 특히 성태같은 경우는 대회 일정도 그렇고 성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을거야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성태형이 나갔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그거 철구 형이 부르실 때마다 전화하시더라고 이건 맞잖아 항상 그 끝나고라도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좀 이제 그런거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제 방송 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비글즈 얘기니까 비글즈 얘기하고 이따가 제가 이따가 다 얘기 받겠습니다 일단 받고 지금 여기서 재졌어? 아니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 네 오늘 얘기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급하게 쉰거니까 어 하루도 쉰게 이게 섞이면 이게 섞이면 말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섞이면 헷갈리니까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확실히 남순이 형은 메이저라서 그런지 아 어제 이제 안 흘리고 쉬었구나 좀 급하게 쉬었구나 급하게 쉬었죠 급휴방 그럼 욕 처먹어야지 욕 처먹긴 해야지 그럼 바로 시발 바로 나와있어 바로 욕겠습니다 형님들 욕 그만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욕 박았습니다 예 욕 바로 박았습니다 예 아 웃기긴 하네 솔직히 이 새끼가 씨빨려나 원툴이고 소리 씨빨려나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뭔가 좀 이제 다른 사람들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멤버들이 뭐냐면 이제 얘는 그냥 몇 마디 욕 몇 마디로 올라가는데 다른 멤버들은 이제 노력을 하고 노력 말은 많이 하는데 예 얘만큼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벽을 느꼈다 그래야되나 예 좀 그런건 있긴 하죠 예 근데 솔직히 철구가 존나 웃어져가지고 나는 약간 시계 질투 살짝 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웃기긴 하네 이 새끼 시발 년아 웃기긴 해 인정 인정 이 양반 얼굴 졸라 빨개졌는데 왜그래 누구나 아니 철구 형 나 지금 지금 뭔가 말을 해야되는데 생각 정리 좀 해 생각 정리 좀 해 여기도 생각 정리 여기도 어제 방송에서 해사 정리 해야되니까 설 자리가 없는 느낌이라서 왜 나가있어 느낌이 아니라 맞으니까 아니 오디오를 셋이서 채우면서 이렇게 가야지 아니 이 새끼야 말을 안하잖아요 우리 잠깐 나가있을까 의지 잘하고 있네 아니 말해드릴게요 이 새끼는 말을 안해 우리가 있어서 그런거 같아 내 생각에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하지 않아 옆에서 같이 맞아 맞아 넌 아직 남순이 몰라 인정 아 찐텐 아니에요 찐텐 아니에요 아 찐텐 절대 아니지 남순이가 왜 찐텐은 해 왜 찐텐은 해 왜 찐텐은 해 왜 여기 둘한테 찐텐 부를 이유가 없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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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 담배 하나 피고 올게 어 형 담배 피고 와 어 담배 담배 하나만 줘봐 어 아니 형 그러면 먼저 형 그거 얘기 좀 해 어 아까 전에 뭐 얘기하려던 거 얘기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게 약간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여기 주제에 맞게 가고 이따 주제에 가면 되잖아 뭔지 말해 아니 어제 어 죄송해요 네 어제 좀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 순서가 순서가 뭐가 아니라 순서가 뭐가 아니라 일단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비글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닥치고 무릎 꿇고 해명해라 아휴 남순아 족구랑 키즈까지 했는데 안 본다 어이구 수방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유동들도 이제 있고 제가 고정을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팬덤들이 이제 와서 보고 있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급하게 됐으니까 제가 제가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조금 아니 개인 얘기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 개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제 개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물타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조금 화력이 좀 세다 보니까 저도 막 그만 좀 와서 이렇게는 말을 확 못하겠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약간 좀 초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초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초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웃어야 돼요 제가 웃어야 돼요 제가 웃어야 돼요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문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우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 전장을 아예 소리를 끌게요 네 개인적인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 들으려고 시간을 낸 게 아니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얘기는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남순이 형 말대로 일단은 철구 형 오실 때까지는 철구 형 얘기하고 남순이 형 혼자 있을 때는 또 남순이 형이 개인적인 얘기 하신다고 하시니까 음 욕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지 근데 막말으로 제 욕을 하세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인정? 아 말을 해주고 오지 아 그래서 내 욕하라고? 이 새끼 바로 쪼개네 이 새끼 내 욕하라니까 이 새끼 욕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바로 내 욕하라니까 바로 쪼개고 있네 말을 좀 해주고 아니 진짜 방송 보고 있다가 아 내가 켜야되나 또 아 이게 뭐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춰야돼 켜야되나? 근데 이 새끼 오만다리가 근처야 켜면 안되겠지 그래 기다려보자 너 온대 알았어 기다려보자 그래 그러고 있었지 난 착한 척 오진다라고 하시네 착한 척 해야지 먹고살자 진짜 인정? 아 면드스티어지원 진짜 좋긴 해 어 여긴 좋죠 냄새가 좋나 좋아 맞지 분내가 나 분내 남캠의 분내 철구 형 이제 오고 계시나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런건 상관없어 어 쪼말놈이 더 와가지고 그 새끼는 또 씨와 우아기를 또 얘기해가지고 병신같은 새끼 그 새끼 그 아기랑 뭐 연락 안하지 지금 얘기 나누다 보면 어 아 원래 안했다 개쥐새끼야 아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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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일단은 아 근데 성태는 지금 방송하고 있던거 같은데 성태형은 제가 물어보니까 새벽 3시인가 2시까지는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성태 방송을 봤어 봤는데 아 욕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너도 그러고 남순이도 미글도 나가는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성태는 오히려 어? 오히려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살짝 좀 약간 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뭘 내버려도 여러분들 일단은 뭐 철구가 와서 알아서 하는거니까 예 여러분 누구 버려 누구 버려 이런거는 저만 해주세요 예 저는 그게 안올라가면 전 이제 등록됐어요 아니 물타기를 시켰다가 잠재웠다가 시켰다가 이렇게라도 오디오 채워야돼 아 약간 등록됐긴했네 이렇게라도 오디오 채워야돼 예 비트주세요 여러분들 버려 불러 버려 불러로 나오긴 하네 아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그니까 진짜 이게 철구 형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대로 하는거 같아 즉흥적인게 존나 크긴하지 즉흥적인 너는 철구가 이렇게 즉흥적인거에 대해서 어땠어? 아 좋아 좋다 따라가는데 형도 할말 없는게 응 뭐 이게 하면은 컷을 같이 같이 찢으니까 아 이건 안되겠구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얘가 이제 남순이가 기획안을 들고와 부장 바로 옆에 이제 좀 약간 비서 느낌으로 좀 있다가 어 이거 좀 약간 철구야 약간 거기서 좀 그럴거 같아 일단 수장이 그래도 철구니까 옆에서 찢을때 살짝 찢잖아 그럼 주워가지고 내가 네 갈래로 다 찢어 네 갈래 찢고 여덟 갈래로 찢어서 버리지 아 그래서 이 악마가 좀 스트레스 받았나보네 어 맞지 맞지 그런게 좀 있긴 했었지 근데 남순이의 컨텐츠도 저는 좋아요 남순이가 짠것도 워낙 좋고 그래가지고 남순이가 이렇게 또 밀어붙일 때는 남순이 형이 남순이 형이 일등공신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스트 섭외분을 다 해오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에 맞춰서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치 그래서 게스트를 싹 열명이면 열명 싹 다 돌렸는데 일단 잘되면 고맙다고 내가 해야되고 미안하다고 내가 해야돼 근데 그거를 내 담당이긴 해서 내가 그거를 하소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말하자면은 게스트부부에서도 짜증이 많이 나지 부르기는 내가 다 불러 이렇게 판때기를 짜면은 근데 거기서 뒤에서 사과를 좀 많이 해야되니까 틀어지는게 많아 실시간으로 이런것도 있어 이건 약간 철군형 여길수도 있는데 왔어 이건 봤어 이게 맞나 이 생각을 나도 당황스럽게 하는데 우리끼리도 얘기할때 일단 왔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 그럼 보내야돼 근데 방송에서 얘기는 못해 그렇지 못하지 왜냐면은 정치가 되니까 맞아 그런게 좀 있기도 하고 근데 남순이가 추진력이 좀 이제 뭐랄까 얘는 추진력이 있는데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조금 추진력을 더해주면 남순이 컨텐츠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됐던게 좀 컸어 약간은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순이 나가고 나서 약간 좀 미안한게 있었지 남순이 쪽 이제 의견도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철구형이 그래도 만약에 3명 나갔다 치면은 그래도 남순이형은 1판따로 잡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어 잘돼서 나도 견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근데 진짜 나갈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철구가 그렇게 하길래 아 뭔가 변화를 줘야 느낌이구나 아 내가 나가야되나 이 생각을 했던거에요 아 집에 가면서 뭐 그림 그리나 아니 순간적으로 다들 그때 속으로 좀 약간 눈치가 보였었나보다 내가 내가 나가는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거 같아 일단은 저는 속옷을 안 입고 다녀요 예 맞습니다 속옷 안 입고 다녀요 비글즈 원래 속옷 안 입는게 저희 팀복이에요 여러분들 비글즈 들어오면 이제 속옷을 안 입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저기 하는데 남순이도 지금 상당히 대물입니다 여러분들 예 대물즈야 뭐 어 자 일단은 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남순이는 좀 머릿속으로 할말을 좀 생각을 해놓는게 좋아 나중에 가서 니가 또 업업하자 또 철구한테 또 먹혀 아니 좀 많아요 철구 있으면 많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허심탄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준다 그럼 풀거 많아요 오 오케이 근데 철구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딱 해버리면 철구가 완전 바보 될까봐 자 오늘 업업하지 말자 진짜 오늘 업업하지 말고 잘해보자 어? 업업은 안돼요 업업은 안돼 메모장에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오늘 이 양반이 오는지 진짜 몰랐나보다 아 모르겠어 알았어 내가 이게 뭔가 알마도 해놓고 그만 얘기해 아니 진짜 졸라 당황하니까 그렇잖아 같은 얘기 몇 번에 씨빨려나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저는 남순이 편입니다 예 오늘은 진짜 정말 남순이 편이고 남순이 옆에서 보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는 철구 보자 잘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약간 2대2 구도로 가야돼 아 2대2 그게 맞아 그럼 나는 뭐 남순이형 오지 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불만축 남았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여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예 지금 1kg 남았습니다 네 1kg? 벌써 이렇게 빨리 온다고? 10kg 남은 거예요 아 10kg? 루즈 한 건 싫어해가지고 철구와야 철구와 루즈 한 건 싫어해가지고 일단 1kg 남았다고 이제 하는 거지 응 일단은 우리 그때 방송했을 때가 얼마나 됐지? 지금 한 5일 됐나? 4일? 4일? 4일 정도 된 거 같아 4일 정도 4일 정도 허전하긴 했어 허전함 못 느꼈어? 난 되게 허전함 많이 느꼈어 솔직히 허전함이요? 어 허전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 그냥 방송에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또 얘기하면 개인 방송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일단 뭐 그렇지만 진짜 할 말이 없네 그것도 그렇고 아니 나는 뭐 허전함을 느낄 게 없는 게 나는 뭐 단톡팡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 새끼 은근히 이런 식으로 정치하네 너 단톡팡 들어오고 싶어? 아니 들어가고 싶으면 허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좋고 말대로 어제 저를 자꾸 2군으로 보내고 싶어 하더라구요 제가 나가고 손흥이를 초대해서 예 제가 약간 손흥이 역할을 좀 하면서 민심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한테 너 허쉽다하게 얘기해도 되죠? 어 찐텐 안 부릴거죠? 중간에서 컷하는 게 코트 형이 컷하는 게 많아 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왜냐면 니가 그것 때문에 진짜 얘 오늘 좀 찐텐 나오네 어 진짜 속마음이 나오네 뭐 또 찐텐이라고 얘기하면 아 진짜 나는 컷을 안 하지 왜냐면 옆에서 철구가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그렇지 않아 형? 하면 철구가 보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아? 아 찐텐이라고는 얘기할게요 찐텐이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찐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 근데 화를 내면 불편하게 보이면 그건 안 되고 약간 이 눈빛이 있어요 그거 좀 약간 좀 형 생각은 어때? 아무튼 계속 3초간 쳐다봐 그러면 내가 걔 그거에 좀 약간 들어줘야 돼 아니 그 양반이 진짜 담배를 내 얼굴에다 피면서 이지러워 이지러워 이러면서 어때 이지러워 진짜 기사대기 올리고 싶더라 담배를 펴서 내 얼굴로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는데 내 얼굴로 어때 이지러워 진짜 토각절 나오더라 진짜로 이거 뭐지? 이 생각 든다니까 해체는 해체고 이게 철구 오기 전에 생일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제가 좀 많이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멤버들 당 나갔어도 200씩 해서 시계 정도 아 1200정도 되잖아 이게 1000만원 되잖아 그래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얘기하다가 호태형 마지막에 일격이 중요했어 개인적으로 해주자 내가 안건을 존나 내놨다가 결론은 호태형의 일격으로 다 무너졌어 솔직히 말할게요 예 남순이 생각이 한 200만원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철구 시계 하나 해주자 응 이런 생각이 이런 안건을 딱 냈어 그러면 거기 그 내가 그게 맞나 생각이 들다가도 솔직히 소룡이랑 나는 좀 아니었어 아 200만원 그치 그치 200만원씩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게 좀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의견이 종합이 안 되는 거야 창현이 형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약간 뭐 성태도 그러고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럴거면 그냥 각자로 해주자 왜냐면 철구 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응 그래서 그랬던건데 소룡이 형 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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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지 순이는 그래서 200만원 딱 쓰고 나는 만국에 쌌지 소룡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18개씩 딱 싸줬지 창현이 형도 그 말했지 이제 돈을 좋아한다 응 그래서 돈으로 가야되겠다 생각 고민한 끝에 약간 그랬지 맞아 근데 그게 또 있었어요 수계가 천만원 밑으로는 조금 단가가 안 나와 그래서 조금 의견을 내본건데 성태도 쉽게 괜찮다 했었어 근데 창현이 형이 그렇더라 창현이 형이 이제 철구를 잘 알잖아 예전부터 봤었고 그래서 졌고 개 그거 해주는 거? 과연 개가 차고 다닐 것 같아? 오히려 개가 빚이 많으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해주자 그래가지고 현금 좋다 그랬는데 그까지 얘기한다고? 어? 그까지 얘기한다고? 빚은 뭐 있다고 하더라고 창현이 형 얘기 말로는 그래가지고 안 차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괜히 시계 사줬는데 그냥 책상에 계속 올려져 있는 모습만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좀 그럴 거 아니야 아 그치 남순이 형이 딱 이만게 싸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싸야겠다 그렇게 해서 쏜 거야 이 생각을 했었지 이제 철구가 항상 성태 생일 때 코태형 생일 때 순화 뭐 해줄까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게 그거잖아 철구였으면 누구 생일 때 뭘 해주려고 뭔가 생각을 했을 거다 별풍만 띡 쏘는 것보다 뭔가 의미 있는 걸 약간 생각을 해봤었지 철구였으면 항상 해줬으니까 성태한테도 가려고 했다가 안 갔지만 형 생일 때 해줬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철구였으면 해줬을 거니까 내가 철구였다면 이렇게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별풍으로 갔지 근데 아프리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어찌보면 맞잖아 수수료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다음 생일 때는 입을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저기를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철구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물질적으로 걔가 물욕이 별로 없어 비글즈가 이게 된다면 약간 진짜 그건 있어야 된 거 같아 대통령 옆에 누구 있지? 비서 비서 보좌관 예신할 수 있나 철구가 대안 안 내린다 그럼 다음 대안 내릴 사람이 필요해 니가 부통령 부통령 부통령이라고 부통령이라기보다는 약간 인자 인자 시청자들 보이기엔 그런 거 말고 우리 사이에서 그래도 들어주는 자꾸 의견이 엇갈리니까 내봤자 필요없는 그리고 대통령이 좀 뭔가 너무 맛이 가 있어 솔직히 전화가 갑자기 와서 자고 있는데 형 자? 뭐해? 방송 안에 나 좀 쉬고 있어 이거 어때? 항상 이거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마음대로 할게 뻔한데 우리는 너스레 그냥 왜 조용해야됩니까 다 이 새끼들한테 아 보스 있네 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얘기나 할 말 할게요 네 보스 있네 오늘 어? 네 하는 얘기 뭐 계속해보세요 네 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뭐 얘기하세요 컨텐츠를 짜고 비글즈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요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삐쳐서 화를 일단 얘기를 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그걸 하니까 이제 수장이 너무 즉흥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자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네 의견대로만 가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약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남순이가 있을 때 남순이가 컨텐츠를 딱 이제 내는 부분에서 약간 힘이 안 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한번 하세요 어 난 일단 이 말 하기 전에 소룡아 너는 눈치보면서 나갔잖아 아 예 어 눈치보면서 나갔어 얘는 얘는 원래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너희 둘이 나가니까 어 따로 나가서 재밌는가 이렇게 나갔다고 손동 당했어 맞지? 우리 소룡이는? 아 예 맞잖아 아니 네가 표준그룹은 내가 뭐 같아 맞잖아 소재가 말해 아니야 이 내가 부담수로 나간거야 개새끼야 뭘 갑자기 손동을 해 내 마음으로 나간건데 개새끼야 너가 다 동굴에 그랬잖아 나한테 형님 힘든비다 이러면서 난 눈치보면서 나갔습니다 그랬잖아 개새끼야 내가 아직 욕먹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야 아유 쳐다보지 마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은 아니 일단은 아니 일단은 나 얘기해봐 니 유튜브가 일단 왜 안되는지 넌 파악은 하고 있어? 아아 아아 말해봐 나는 비글즈를 처음 해봤고 크루활동을 하다가 나는 수장거리가 안 돼서 안했는데 니 유튜브가 왜 안되는지 모르지 어 몰라 몰라 일단 너는 시청자 찍는 용도는 네가 잘 아는 감이 있어서 근데 유튜브는 너는 누구를 아프리카에서 욕바지를 꼭 만들어야 되는 방송을 해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어어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뭘 하면은 맨날 욕바지를 항상 안고 가야돼 왜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요? 네 욕바지를 만난다 이 새끼 진짜 존나 사악한 새끼네 이거 니가 사악한거야 니가 존나 사악하지 계속 유튜브 얘기 꺼내면서 개새끼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아 그거부터 제 생각 어? 와 내가 욕바지 여러분들 비글즈 욕바지 누굽니까?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욕바지의 철구입니다 에? 무슨 소리야 나지 야 이 새끼야 아 누구 욕바지 채팅창 봐봐 아니 씨발 내가 제일 많이 나와 니가 생각하는 욕바지랑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욕바지는 달라 아 그건 니 업보고 누구 욕바지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욕 좀 먹으면 어때? 이 새끼 존나 이 새끼 진짜 사이코패스 진짜 이거 사이코패스네 이거 왜? 이제 소셔패스네 얘 방금 쥐가 욕바지 얘기해놓고 아 욕바지를 두려운게 아니야 이게 뭐야 개새끼야 아니 그거 말해 항상 컨텐츠를 짤 때 욕바지는 담당이 돼야 되니까 뭔가 포지션이 뭐 돼? 아 정리해줄게 남순이 포지션은 그거였어 욕을 안 먹더라도 컨텐츠를 할 수 있잖아 얘가 비글즈 들어올 때 자기 생각 자기 포지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판을 잘 깔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으로 비글즈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간 거야 그래서 나간 거야? 아 근데 진짜 궁금한.. 컨텐츠 유견함 닥쳐보세요 남순씨 닥쳐보세요 남순씨 어 말해 말해 아니 너 비글즈를 어떻게 보면 지금 나간 상태인데 잠깐 잠깐 물어볼게요 나가면 어떤 방송 하려고 그러세요? 아 나 궁금해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나가서 뭐 크루를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뭐 비글즈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송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난 똑같아 거기 있나 없나 나 근데 네 방송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네 방송을 또 좋아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말해볼까요? 이.. 약간 기획사 사장관데 아 기획사 사장관데 너가 우리 멤버에서 나가면 잘 될 거 같아? 두고 보자 뭐야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자기 생각한 방송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아니 비글즈 나가고 나서도 방송 잘했어 그 다음날 아니요 잘 못했어 니가 진짜 모르네 아니 이만날 수 잘했잖아 아니 너나 나나 시청자 수 강박 그치 그치 강박만 좀 버리면 내용 있는 방송이 나오는데 너는 씨발 내용이 없어 컨텐츠 짤 때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같이 할 때도 미친새끼야 물어봐 이 미친새끼야 소신발원 치웠다 내용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 수 강박 니 마음은 알아 반대로 생각하면 니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좀 넣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 무조건 욕빠지 그러니까 씨발 유튜브 안 나오지 시청자 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맨날 이렇게 가니까 의견 반영이 안 되니까 씨발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없잖아 이러면 또 눈치 보고 나는 의견 반영 안 되고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런 말 왜 안 했냐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까봐 너는 아 그래서 그 내용 없는 여행 방송을 주관했어요? 그건 제가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그것도 좀 봐서 내용 있게 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의 초조함에 나도 뭐 아니 그니까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비글즈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나는 원래 게스트 하던 방송 아 크루나 다른 데로 안 들어가고? 응 절대 안 들어가지 다른 데로 안 들어가고 홀로 서기로 해서 계속 방송으로 한다고요? 네? 존망합니다 존망해도 내 인생 내가 살아 네? 오 네가 내 인생 언제부터 챙겨줬어 내가 널로 인해서 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 소룡아 뭐죠? 뭐요? 소룡아 소룡아 나랑 얘기를 했습니다 뭐요? 남순이 저거 비글즈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소룡아 끈끈하게 뭔가 이제 한 번씩 컨텐츠를 하면서 소룡아 어떻게 보면 철구랑 남순이랑 베푼대 어? 아 그건 맞죠? 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남순이가 여기서 철구를 배신을 때려서 나간다고? 이건 형님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얘기를 꺼낸 거 자체가 어? 나갈 사람 자 나가봐 네가 약간 뭔가 우리 그거 한 거 같아 심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테스트? 약간 한정수사 비슷한 거지 테스트 해본 거 같아 그때 응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안 했어도 됐었는데 굳이 해가지고 그래도 나가보자 이랬지 아니 했어요 왜요? 했어요 그래서 심판 찍었잖아요 왜요? 근데 이제 멤버들 입장에서 뭐냐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충성심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얘기지 그래서 왜 너 충성 안 해요? 왜 해야돼? 충.. 예? 베푸라며 근데 나의 꼬부공이 쓰던가 아니 이 새끼 약간 좀 수직관계인가 볼라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야 그래도 크루가 있으면은 우리가 수평관계로 가지고 수직관계 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 이 개같은 새끼 아니 개 시바 새끼야 너 누구 편이야 이 시발녀라 너는 개세 뭐? 오늘은 남순이 편이야 아니 너 나가봐 이 시발녀라 나 여기 편이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 뭐하냐 그러니까 시발 남순이가 의견을 못 내세우잖아 씹새끼야 너 두 발에서 뭐야 개새끼야 니 우리 다 사야 뭐야 오늘은 남순이 편 들어야 돼 개새끼야 개새끼야 와 이 새끼 야 진짜 존나 여깄네 아니 맞잖아 솔직히 남순이가 그동안 귀를 많이 못 폈잖아 그래서 얘가 아까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와닿더라고 야 이 시발새끼 여행방송때 남순이 존나 무섭다 그러면 시발녀라니까 존나 무섭다 이러면서 개새끼 그때도 너 때문에 알바나 옆에 뒤에서 왜 이렇게 말좀 해 말좀 해 나 말좀 해 안했어 이 시발 이 새끼 또 갑자기 기억력이 또 이상해 됐나 안했어 나 말좀 해 말좀 해 안했어 니 얼굴 이 지랄 하면서 이 시발 이 지랄 하면서 코트에 말고 이 시발 뭐야 그래 뭐해 이 새끼야 이 느낌으로 했어 이 새끼가 정확하게 안해 난 너한테 말좀 해라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 병신아 나 솔직히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성태 이해해 나간거 왜 나 성태를 이해하지 왜냐면 자기 방송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비가 아니라 게임비잖아 성태는 어 그거 자체가 말도 안되잖아 아니 닥쳐 성태는 이해해 성태는 이해한다고 왜냐 펜돈도 세고 그 다음에 중요한게 뭐냐 원래 게임비였고 그 다음에 대회 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글드로 들어와줬고 근데 내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하는데 뭔가 피해를 많이 보고 나갈 이유는 명변 충분하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너 나도 보라 원툴이야 니가 만약에 일정 짰는데 빠다린 애잖아 그럼 나도 게스트 빠다린 애 하면 나도 시청자한테 준비한 것보다 할 말 없어 그러면은 너는 진짜로 생각을 잘못하는게 그건 나의 능력이긴 한데 그걸 너 탓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제와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냥 근데 한 번이라도 시청자 앞에서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너에 대해서 아니 이 새끼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해 씨발냐나 너는 뭐 잘못 처먹었냐 개새끼야 아니 난 그냥 원래 솔방을 못하는 것도 맞고 그건 나의 능력 탓인데 근데 너가 빠다린 애잖아 그럼 나는 내가 개새끼 빠다린 애잖아 갑자기 내가 방송 켜가지고 빠다렸다 하면 나도 애들이랑 싸워야 돼 진짜로 싸워 내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말 잘하는 것 같네 그래서 약간 좀 네 말대로 성태에 더 존중해준다 했지 성태에 빠다린다 하면 배그하면 되잖아 네 말대로 그러면 창현이 형도 빠다리하면 리니지하면 되잖아 마이너지하면 되고 어 그치 나는 딱 말할게요 나는 나갈 이유를 얘기한 거야 나갈 이유를 잘 말했어요 잘 말했고 나도 솔직히 너 없어도 충분적으로 너를 대체할만한 비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지 있지 존나 많아요 지금 오늘 명단 12명 나왔어요 알지 예 사랑하는 예준아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아니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래 아니 그게 맞다고 얘기해도 얘 그 말이 비수에 꽂히냐 안 꽂히냐 안 꽂히는데 꽂히는 말은 내가 뭘 말을 좀 이쁘게 좀 해 이쁘게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너 나가도 너 차율 자랑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말해 니가 말해봐 자 니가 말해보면 어떻게 말해야돼 말하지마 이 개새끼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너 혼자도 먹고살 수 있고 해도 안해도 먹고살 수 있는 건 알아 근데 다 똑같아 나는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말씀하세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십쇼 내가 왜 솔직히 비글즈 딴 사람이라도 재밌게 할 수 있어 나 판 짜는 거 알잖아 현대차 알잖아 내가 짜는 거 알잖아 우리 3명이서 그냥 해도 돼 어? 우리 창현이 형 4명이서 해도 된다고 사랑하는 얘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또 아니 일단 들어보고 어 얘기해 그래 해도 돼 맞잖아 내가 온 이유 나는 솔직히 내 민심이 아니라 다 욕먹고 있길래 나는 어떻게 보면 배려심으로 여기 온 거야 어? 뭔가 끝을 맺어도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지 나쁘게 끝을 맺으면 뭐야 얘기 좀 하세요 너가 이제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었어 너가 계속 언급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름답게 아니요? 아니 처음에 나가도 아무 말도 안하겠다 선언했는데 그 후로 계속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이 새끼 진짜 안 되겠네 오늘 아니 맞잖아 사랑하는 현우야 좀 더 세게 얘기해라 어 근데 남순이 형 말이 진짜 팩트에요 너도 이제 나가서 쿨하게 뭐 보내준다 했는데 와 쿨하게 했는데 소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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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날 생일날 생일날도 남순이는 왔겠지 남순이는 왔을거야 씨바 안왔어 남순이는 아닙니다 아니구요 솔직히 말할게요 에? 나 솔직히 마음에 상처입었어 이 새끼 때문에 나 진짜 병 걸려서 마음에 병 걸렸어요 알겠어 너만큼은 그랬으면 안 됐어요 왜 왜 왜 왜 이 새끼 나 수지에 말해볼까요 예? 이 새끼 생일방송 때 내 수지앞에 기다리고 있었어 너 왜 안 들어왔어요 왜 비글즈 나아가서 쪽팔렸어 아 그래 담배 한 대 피로 갔어 근데 그거는 맞아 담배 얼굴 한 번 그 생각이었지 이 새끼가 방송에서 얘기하길래 어 그래 그걸 왜 얘기해 미친 새끼야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이 새끼는 진짜 없더라 사랑하는 예준아 예? 왜 나를 자꾸 그렇게 가시방송으로 안 치니 아니 니가 안 왔잖아 동준이랑 방송 끝나고 나서 논현동에서 너희 집까지 가는데 사고 날 뻔했다 50분 걸려서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서 천천히 가라고 랄프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가다가 니가 루즈한 거 못 참아서 오지마 코트형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니가 너무 루즈해가지고 힘들거면 그냥 내가 안 갈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ㅅㄹ년 엄청 앨받은게 뭔지 알아 그때 좀 나 가면서 생일날 친구랑 한 번이라도 담배 한 대 펴봤을까 이 생각으로 가긴 갔어 근데 가면서 나도 생일날 방송했었지 내가 왜 가고 있지 다 와가 20kg 밖에 안 남았어 밟아달라고 했어 근데 이 새끼 진짜 담배 한 대 피고 갔어 수아 고맙다 맞잖아 개새끼야 나 진짜 그렇게 보낸지 몰랐어 아 밥이라도 한 끼 알잖아 담배 한 대 피고 왔어 담배 한 대 피고 가는데 야야 이 새끼 진짜 ㅅㄹ새끼가 X같이 말아 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 수아 너무 고맙다 와줘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술에 취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간 거 아니야 왜 그 말은 빼 내가 그때 술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들 맥주 두께 먹고 알딸딸하게 술이 앞에 보여 근데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껴안으면서 수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비글지 뭐 안하겠지만 뭐 네가 나가서 안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같이 합방하면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개새끼가 뭐 자꾸 나를 쓰레기 취급하세요 네? 쓰레기가 형 말이 나는 맞는 거 같아 있는 거대로 얘기했는데 네가 쓰레기 같은 거 느껴? 네? 느꼈어? 일단 조금 쓰레기 같았는데 그럼 잘했어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솔직히 난 비글지 원툴이 아니야 난 솔방하면 잘할 수 있어 알잖아 알잖아 솔직히 솔방능력 워탑 누구에요? 다 본인 탓이지 비글지에 솔방능력 없는 사람? 어 아 원탑 누구야 아니 bj중에 솔방능력 워탑 누구야 나 그래 나잖아 그래 난데 에? 나 너가 왜 들어가냐 삼첫다리 사첫다리 솔방하면 이놈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무라니 네가 그렇게 솔방을 잘했으면 맞다 에? 아 솔직하게 말하자고 허짐다니하게 어 맞잖아 솔방능력은 내가 원탑이야 아니야 나 욕박어 아니라고 어이 씨발년아 얘라고 얘라고 이 개새끼야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너 아니라고 자 닥쳐봐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비글지 안해도 돼 우리 멤버들 하면서 깔짝깔짝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길게는 뭐 3주 한 번씩 해도 돼 나는 여러분들 순이가 안 들어 난 여기 오면 목적이 뭐냐 왜냐면 서로가 삐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약간 핀트 엇나간게 남순이 의견을 좀 얘기를 해줘 남순이가 짠 컨텐츠를 왜 자꾸 까는지 그게 원래는 대화의 본점이었어 나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사석에서 왜 찐텐 나왔는지 솔직히 이 새끼 컨텐츠 말하잖아요 아닌 거 같아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닌 거 같아 어떤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왜냐면 나만의 컨텐츠 스타일이 있고 이 새끼만의 컨텐츠 스타일이 있는데 얘는 솔직히 좀 뭔가 내용 쪽으로 들어갈라 그래 아 나는 단순하게 들어갈라 그러고 얘는 좀 어렵게 들어갈라 그래 뭔가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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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서로가 누가 컨텐츠가 맞다 맞다 하기보다는 조율하면서 하는데 자 그럼 하나 더 철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방송의 포인트는 역시 시청자지 나는 무조건 시청자수야 시청자수지 남순이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야 내용 내용이지 남순이가 짠 내용은 시청자수가 정확하게 안 찍힐 거 같아서 자른 거야 뭔가 왜냐하면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긴가민가 했어요 이따까지 네? 내가 진짜 딱 한 번 밀어붙인 건 그거야 롤 그 뭐지 저하신 아니 저라데시랑 강만식 할 때 아 그거 좋았어요 롤 마지막 1대1로 빼는 거 어 그때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안 됐어 그 이후로 지금 남순이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후로 그때 귀루다형도 거절했다가 내가 이거는 꿈 밀어붙이자 해서 그때 초반이어서 롤 사관 할 때 그때는 받아줬다 비글즈 하고 나서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남순이가 존나 재수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자기 의견대로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이번 여행방송도 즉흥으로 이제 남순이가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 근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철구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오히려 남순이가 짜는 컨텐츠 제 반감을 가졌다 이 얘기 같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맞잖아 여기서 뭐 컨텐츠가 누가 더 잘났고 컨텐츠 몇 번 했고 왜 내 얼굴이 안 돌아가자 이거 필요 없어 맞잖아 맞잖아 맞지 맞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사는 똑같은 말 반복이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맞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잖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어 누가 뭐 잘났고 누가 못났고 나가서 더 잘되고 안되고 필요 없어 아 일어나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래 나도 끌을게 그냥 조회를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끌으세요 야 들어봐 단 너가 필요해 진심이야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의견도 좀 반영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나 진짜 많이 나 진짜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나 진짜 잠 다음날에 잠을 못잤어요 코태형이 알거에요 알지 알지 나는 여러분들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살면서 무릎을 딱 두 번 꿇었어요 소룡이한테 남순이한테 근데 무릎 싸기잖아 김신새끼야 나도 무릎은 없는새끼인데 나 두 번 다시 이제 팬들이 나 솔직히 말해볼까요 소룡이한테 무릎 꿇었을 때 카카오톡으로 팬들한테 사례협박 받았어요 왜 무릎을 꿇었냐 시발놈아 너 자존신도 없냐 니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 팬들은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글즈에서 남순이가 없다 해체할게요 그냥 그냥 해체하겠습니다 만약에 남순이가 오늘 아니 그냥 딱 말할게요 아니 정치질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비글즈에 좋아하는 팬들 많은거 아는데 만약에 오늘 남순이가 비글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체하도록 할게요 진짜 해체할게요 왜냐면 남순이가 없으면 비글즈 살살 안하는게 맞아 해체하고 그냥 쿨 없다는걸로 하고 맞잖아요 여기서 진심이 나오네 어 왜냐면 내가 항상 말해서 여기서 멤버가 한 명이 빠진 내가 비글즈 창단할때 그랬어 비글즈가 한 명이라도 나가거나 하게되면 근데 해체를 하겠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비글즈 팬들도 지금 많고 우리가 앨범도 같이 짜면서 뭔가 우정도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BJ가 아닌 뭔가 남보를 기류가 좀 흘었다 뭔가 친구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남순이가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아예 아싸렉치하는게 맞아 맞잖아 맞아 동의하지 너 말해봐 남순이 형 없으면 재미는 없지 남순이 형 없으면 재밌고 있고 없고 간에 남순이가 빠지면 아니 그럼 이런 테스트를 왜 해서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어 이 시발새끼야 이런 상황 안 만들고 화목하게 했으면 됐잖아 이 개새끼야 아 얘 생각나는 또 신만 찍었잖아 야 이 시발여러 신만 찍었잖아 니가 방송을 알아? 니가 방송을 알아?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야 얘기 다 했고 실만까지 눈 돌아가서 계속 앉아있는 거야 뭐야 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만까지 계속 꿇고 있는 거야? 들어간다고요? 들어온다고요 다시? 남순이 의견 좀 들어줘 그럼 이제 오케이 들어보자 오케이 앉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남순이가 어떤 말을 하든 저는 뭐든지 다 따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 나 선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남순이가 어떠한 말을 하든 뭐든지 다 지키겠고 거기에 대해서 꼬틀이 안 잡고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나 진짜 다 지킬게 왜냐면 서로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여기서 바뀌고 그 다음에 니가 살짝이나마 불만이 불만이 아니겠지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제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다 지킬게요 진짜로 컨텐츠 얘기 좀 하세요 컨텐츠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냥 딱 그거 그냥 욕바지 크루에서 무조건 욕바지 어그로로 가져가는 방송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좀 모이는 거는 확실하게 모이자 했으면 지켜주는 거 그거면 돼요 그냥 그거면 되면 그거 두 개면 끝 시청자수록 포기 못하는 건 알겠는데 술술 좀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나라는 생각은 일단 욕바지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그로성만 쭉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도 니 말대로 하면 난 말 맨날 태워야 돼 게스트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욕바지는 제가 할게 됐나요? 욕바지는 제가 하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할게 아니 그게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까 아니 왜냐하면 아니 진짜 남순이 뜻을 따르겠지만 나 케이스 오케이 컨텐츠 잘 짜 오케이 들어줄게 아니 그냥 들어줄게 아까 말한 거 뭐 이제 하자 그랬으면 지키는 거 무조건 해 근데 욕바지는 욕바지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누가 하면 민심이 날아갔어 네네 그러면 그거를 방송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응 욕바지를 굳이 이 방송에 주작을 짜서 욕바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어떨 때는 누가 진짜 개인 방송 하다가 나락이 갔어 그러면 그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어? 뭔가 방송을 하면서 시너지 있게 왜냐면 코트 형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방송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욕이 존나 많았었는데 그걸 이용해 가면서 야 이 시발새끼야 시발새끼야 주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불쌍하다 저 딱으로 왜 하냐 그러면서 역이용 때문에 근데 흔히가 생각하는 욕바지는 이 욕바지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럼 니 유튜브도 생각하면은 아프리카도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오늘의 여기에서 예? 오늘의 너가 집에 왔잖아 예 오늘의 남는 방송은 뭐야? 오늘 남는 방송? 남순이 잡았습니다 끝? 아니 그럼 뭐? 무릎 꿇었습니다? 아니 비글즈 다시 탄생했습니다 탄생했잖아 재탄생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글즈 해체된 줄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는 사람들은 니 팬도 있고 얘 팬도 있고 얘 팬도 있어 내 팬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다른 팬덤 유동 그 다음에 다른 비글즈 팬덤이 있겠지 어? 근데 거기에서 비글즈 팬덤도 있단 말이야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비글즈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 거 같으세요? 비글즈만 하게 되면 비글즈 하면서 10만원을 항상 계속 찍느냐? 비글즈 팬덤이 또 있기 때문이야 근데 오늘 비글즈 팬덤들은 아 드디어 진짜 비글즈가 다시 하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어? 맞잖아 여러분들 왜냐면 니 팬덤 당연히 비글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비글즈 팬덤들은 오늘 방송으로 와 그래도 비글즈 다시 하는구나 또 기대 한번 해봐야겠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너의 주장이 너무 확실하니까 꺾기도 힘들고 시청자들도 그걸 따라가는 것 뿐이야 너가 해온 게 있어서 근데 고정이 더 많고 시청자 수가 더 많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여론이 되는 건 사실이지 남순이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남순이 나는 이제 나도 좀 궁금한 건데 욕바지가 이제 필요 욕바지를 너무 만들지 말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안 돼? 욕바지에 대해서 욕바지 시청자 수를 찍으려면은 누군가는 와서 욕바지가 돼야 돼 예를 들면은 어제도 너가 그 스타의 누구지? 아 그 초난강 일단은 머리도 걸고 일단 확인해야 돼 알았어 알겠어 나 이거 만약에 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성태한테 말하는데 성태한테 가자 성태한테 가서 성태한테 의견도 물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맞다 성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예 비글 탈퇴한 거니까 가서 성태한테 가서 진짜 한번 해보자 성태가 만약에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다수의 의견은 따라해야 돼 얘 뭐 하나 봐봐 지금 뭐하는데 성태 아 내가 봐볼게요 봐보고 왜냐면 내 의견이 있고 얘 의견이 있는데 어? 왜냐면 니 의견은 뭐야? 나는 솔직히 니네 둘이 절충을 좀 했으면 좋겠어 대회 중이래 대회 중 둘 다 보라에서 지금 가장 높잖아 어 아니 뭐야 그냥 아니 들어봐 씨발년아 말씀하지 말고 대통령이랑 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좀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 남순이 컨텐츠에서 내용 있는 컨텐츠로 철구가 조금은 양보해가지고 그게 잘 돼 그럼 너도 그때 수긍할 거 아니야 니 유튜브가 잘되고 그러면 그 비글즈 영상으로 남순이도 아니 결론은 뭐야 결론은 니가 절충하라고 남순이 얘기 조금만 들어줘 보라고 아 절충이 뭐야 욕바지야 필요하다는 거 안하라고 그거만 이렇게 해야 씨발 우리가 다시 뭉칠 거 아니야 씨발년아 아 내가 하고싶 아니 욕바지를 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가끔은 니 스타일대로 가고 가끔은 쿨어한 스타일대로 맞춰서 가고 입맛 따라 결국에 의견 내받자 어쩌면 니 입맛 따라 갈 거잖아 이 말이야 그 말이야? 너는 뭐야? 그냥 너희들은 둘 다 병신이야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 자존심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야 자존심 내려놓고 하애하고 뽀뽀 한 번 하면 끝내 아이씨발 새끼들아 그럼 진행해 이 계세야 니 말대로 뽀뽀하고 나서 그게 계속 되겠냐 둘 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자존심을 안 내려놓을까 이런 상황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 말 아니야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성태 의견도 들어봐야 돼 왜냐면 성태가 어차피 안해도 돼요 비극적으로 안해도 돼 근데 가서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고 어?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성태 의견도 중요해 일단 성태한테 말해볼게 지금 대회 중이고 못 가지만 대회 끝났다 지금 대회 끝났어요? 어떻게 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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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한번 해볼게 그 성태한테 전화를 해봐 전화를 그거.. 그거 해도 돼요? 뭐요? 뭐요? 일단 전화해보고 얘기하시죠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어서 통화중인데요? 방송 잠깐 봐봐 뭐.. 방송 틀어봐 틀어봐 시간 Çünkü 코트야 그냥 무헨터가면 안되냐 비글즈 진짜 노잼으로 된 원방감도기 담 manus 관련 runter 은하 아니 난이기 는 네 애들아 teachers olon이더 일단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아니 너 어떻게 하래? 너 합수 갈래? 일단 뭐하고 있는 중 같은데? 어차피 성태는 여러분들 저거는 내일이라도 지금 보니까 뭐 솔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어놔 볼게요 저 성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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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잠시 얘기 가능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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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얘기 가능할까요? 어디서요? 너네 집에서요 저희 집으로 지금 오신다고요? 예 갈게요 갑자기요? 잠시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오늘 모였던데? 예? 예 이거 갑작스럽게 모여줬습니다 잠시 얘기 가능할까요? 아 예예 그럼 집으로 오세요 지금 어 죄송합니다 이거 잠시 얘기할게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가서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너 일단은 말해보자고 어? 자 끕니다 일단 성태 방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성태 방으로 가세요 어차피 신유만 기가 하고 있어도 돼 우리 가는 데 한 10분 걸려 사이프야 담배 하나 줘봐라 알겠지 여러분들 슢 capability GO 카리가룐 사이다 사용부 LED 나 그게 방으로 가세요 이거는 아니 schö Bernard resurrection 집에서는 부부 준비된 IST